올해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같이 오신 따님이 둘째 따님이잖아요 근데 둘째 따님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잠시 잠깐 좀 접어두고 이따가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 짜로 놓고 봤을 때 올해 큰 이슈는 없으신데 이상하게 엄마도 올해 들어오면서 좀 몸수가 많이 공곤하실 거라 그래요 몸수가 좀 많이 안 좋으실 거라 그래요 아프다 이 말씀이시죠 괜히 내가 아픈 병이 있으면 그 병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롭게 내가 좀 더 아파오실 수도 있고 이상하게 내가 앞으로 넘어져도 뒤가 조금은 다칠 수 있는 수전이고 뒤로 넘어져도 내가 코가 깨질 수 있는 수전일 거라 그러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몇 년생이시죠? 지금 62년 12월 23일 생이에요 62년 생? 네 근데 어머니 내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어머니 황갑 지나고 나서 생신 때 미역국 드세요? 네 묵국으로 바꾸세요 묵국으로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황갑 전까지는 태어났을 때 이제 내가 미역국을 먹어요 근데 황갑이 지나고 나서는 내가 이제 진값부터는 어떻게 보면 묵국으로 좀 바꾼다고 돼요 묵국에? 묵국에 고기를 넣어요? 안 넣어요? 넣으셔도 돼요 아 넣어도 돼요? 그렇게 길지대를 못 하셨어요 병고력들이 심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그전까지는 그래도 이 삼신의 기운을 받자 이래가지고 내가 미역을 먹었지만 그 이후에는 내가 새롭게 태어난 거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그런 기운이 가득한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더 한번 활기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제 묵국으로 먹을게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어머니한테 이롭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싶네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저요? 저는 그냥 우리 남편 남편이요 지금 저 68살이거든요 잔나비티 네 5월 아니 저 9월 4일생 네 네 네 69이시죠? 네 네 69 네 56년생 네 56년생 이제 올해 그렇게 됐죠 네네네 근데 우리 대주님이요 네네 대주님이 원래 사람을 좀 호령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 그래요 아 무슨 일 하셨었죠? 조경이래요 조경이래요 근데 그걸 혼자 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애기 아빠가 맡아서도 하고 그러니까 차로다가 이동을 많이 시켜주고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호령해야 되는 분 아 좋은 일은 편해요 예 사람을 호령하셔야 되는 분이신데 우리 대주님이 네 75세 6세까지는 네 현업에 계셔야 되는데 와 지금도 일은 하시죠 그럼요 건강하죠 지금도 거의 현직이시고 어떻게 보면 한창 또 이상하게 물이 올랐다 그래요 아 근데 왜 일욕심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 네 수금은 조금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진짜 수금은 안 돼요 아 예 진짜 그냥 가서 일해주고 못 받고 지금 이거 그냥 여기 여기 잘라진 것도 그것도 큰 딸이 그냥 병원비 다 해주고 근데 허허시시 버리시면서 일을 하고는 계세요 친구 일해주다가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 그냥 종계종거라고 그냥 내 거로 다 해요 내가 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니까 아유 그냥 다 종계종거라고 그냥 막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근데 대준님이 75세 6세까지는 현업으로 계속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건강 그때까지는 건강할까요? 건강 수도 나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대준님의 사주 자체가 스님처럼 살라 그래요 도인처럼 살라 그래요 근데 웃긴 게 왜 돌도 관심이 있으시죠? 돌 싸잖아요 돌 일도 하잖아요 돌 이거 연예인 집 대통령 거기 누구야 김대중 대통령 거기 계셨을 때도 가서 직접 돌 싸고 사람 데리고 가서 싸고 했어요 아 돌도 관심이 있으세요 그럼요 돌을 아주 잘 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호박돌 큰 돌 뭐 이런 거 아주 유명해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또 그 돌도 없는 거예요 난 그 분야를 잘 모르니까 근데 나는 보이는 대로만 말씀드리니까 아버지가 돌에 대한 욕심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돈보다도 근데 이거를 내가 좀 개인이 보유를 하고 있을 수도 있나요? 그럼요 산 같은데 이렇게 쌓아놓고 내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럼요 그거에 대한 욕심이 너무 크세요 이제 사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해요 근데 그때 어머니 돈이 좀 빠져나갈 일이 있어요 그것도 어디서 사오나 봬 근데 그거 막지 마시라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나무랑 이런 거 보낼 때는 허시시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있어서는 제가 다 받으실 거라 그래요 왜냐면 아버지가 이게 좀 예술의 경제로 쌓는다 그래요 거의 제가 안 말려요 워낙 좋아하고 아니까 좋아하고 나무 좀 사랑하고 땅 사랑하고 하니까 안 말려요 근데 이제 너무 막 희생하니까 그런 데서는 조금 이제 속이 상하죠 그래도 내 남편입니다 그럼요 내 남편이고 애들이 또 이렇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주님은 그런 거에 대한 욕심도 있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예술 작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말린다고 해서 그 말 들으실 분도 아니시지만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말린다고 하면 괜히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대주님이 건강하게 그래도 크게 사건 사고 도예가 없이 넘어가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근데 올해야 아버지가 작년 올해 내년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는 삼재바람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괜히 차서럽게 다치고 오히려 크게 다치고 작게 다치고 그냥 표정만 주고 넘어가셨던 형국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절단될 수도 있었던 건데 내가 다치고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크게 어머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거라 그러세요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그 정도로 그렇게 행계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만큼 많이 베풀고 사셔서 그래요 많이 베풀어요 남 주는 거 좋아하고 다 그래요 저희 큰 사이도 그렇고 작은 사이도 그렇고 쟤도 엄청 그냥 마음이 그냥 아주 작은 딸도 그렇죠 근데 작은 딸래가 어머니 오늘 아까 같이 오셨잖아요 아까 촬영도 작가를 하셨는데 제가 일부러 이걸 어머니한테 좀 확인하고 싶고 그랬어요 뒤로 밀렸던 게 있는데 둘째 손녀가 태어나고 나서 어머니 이상하게 삼신상을 안 차렸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삼신이 좀 더 오기가 나고 카기가 나신 형국이에요 왜냐면요 애기를 한국에서 경희대에서 낳고 호주를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또 그걸 모르지 생각을 못하셨고 외국 사람들은 또 그걸 또 사둔한테 해라고 이것도 못하겠고 어렵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머니 내 친정이 아니라 시댁이 시댁이 빌던 줄이 커요 저희 시댁이요? 네 그럼요 남편네가 그럼요 아주 저거죠 저도 지금도 저건데요 신앙의 불교인데요 근데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난 내 딸의 사주가 약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멀리 사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외국 사람을 만나서 사는 것도 있고 사주가 세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사주 센 집안에 태어난 둘째 자녀예요 근데 이 아이를 첫째 때는 무거 무탈했어요 근데 둘째 같은 경우도 손녀가 사주가 좀 세요 왜냐하면 내 엄마한테 받은 거 내 외가에서 받은 주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아이 같은 경우는 좀 빌고 가야 되고 빌어주는 게 맞는데 저는 차라리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좀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손녀의 이름을 좀 이런 신당에 이렇게 지금 제가 여기는 분점이기 때문에 요거밖에 없지만 이제 저거 부산에 본당이 있거든요 거기는 건물 하나가 아예 다 제 건물이고 제 신당이에요 이만큼 쌓여 있어요 명따리가 그렇게 해서 아이의 이름을 좀 팔아주는 게 둘째 딸내에 안정이 서릴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되게 불안하거든요 근데 사람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딸과 사위의 사이가 좀 어색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딸이 어쨌든 엄마잖아요 내 새끼이기는 하지만 이 아이를 대신해서 화를 입어요 그러한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그래서 그러한 거를 조금 방지를 하시고 지금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제자리로 찾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보시는 게 저는 제일 낫겠다 그러세요 저는 올해는 그냥 아까 말씀하셨죠? 어머니는 큰 병부에 없으시고 이동소 없으시고 오히려 물소가 들어올 일만 있으세요 아 그래요? 아 왜 이렇게 나가도 아무 탈 없겠죠? 제발 좀 나가세요 아 그럼 괜찮아요? 지금 큰 딸을 계속 오라고 했는데 아직 이게 치료도 안 끝났고 이제 핀 제거해놓은 거 두 번째 수술했거든요 지금 얼마 며칠 안 됐어요 일주일도 안 됐어요 아직 그리고 태워내고 이제 했는데 이거가 조금 병원 가는 게 좀 자제해 자꾸 들어와서 요양 좀 하라고 그러는데 얘네들도 걸리고 한 5월, 6월 달쯤 나갔다 오세요 그럴 때 괜찮아요? 네 걸려요 쟤네 얘만 또 놓고 아픈 애들도 놓고 또 가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거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놓고 나면 충분히 정말 물에 씻은 듯 언제 그랬냐는 듯 활기 뛰실 거예요 감사합니다